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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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거 배터리 가운드 주먹 성능 강화 시켜 줘야 된다 근접무기 그 뒤치 모션이나 막 그런거 만든다고 한지가 반년이 지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그 언제 나오죠 그거 준비하고 있는거 한참 전에 모션 찍었다고 했잖아 한참 전에 도대체 언제 나온 그거 학교 가보죠 약간 이 이런 상황에서 초반 싸움을 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근데 굉장히 간지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졸업에서 크으 나오면 별로 안오네 5명 나 심지어 늦었다 망했쩡 오 뚝배기 안먹어 줬어 이게 뭐냐 오케이 영혼수확자 개같아 개ñ어 개 개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K144 모니터는 이번 1분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말이 없고 4K240은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죠? 안 보이잖아 능선 넘은가봐 안 보이잖아 아니네 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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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었다 죽었지 안 죽었지 알 수가 없어 축 늘어지는 것만 보고 알아야 돼 이놈이 싸우던 놈인가봐 아 진짜 M16 랜덤 어 싸운다 근데 내가 오로 끌었는데 쟤들끼리 싸운다 개이덕 개이덕인각 제대로 오면 잡으면 되겠다 점사 단발 똑같네요 죽었다 죽었다 왜이렇게 컷이 잘되지? 피가 없었나? 뭐 먹고 있긴 하던데 뭐 먹고 있긴 하던데 어 죽었다 갑자기 왜 저기를 보고 컸지? 뒷바켓 다지고 한 대 맞췄거든요 잠시만요 나가서 키트 하나 쓰고 드링크 하나 마신 다음에 쭉 딸리죠 왜냐면 이거 멈추면 진짜 레알 쓴 듯이 아파요 키트 말고 구상 빨자 키트 빨 시간 없다 자기장 빠를텐데 이쪽 멀어가지고 아 형 제발 어 차 있다 잠시만요 차 버렸고 DP 소리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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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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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 4대 5대 5대 아 너 너무 무섭다 연맹 남았는지가 안보이니까 너무 무섭다 맥부청 소리 모르겠다 난 들어가야되 또.. 뭐.. 시끄러워 오 시끄러워 오 시끄러워 정리를 해냈다 오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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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앞이야 뭐 이거 못 던져 내가 양각이야 1대1같은데 아무리 봐도 느낌은 아 제인 쪽으로 가야됐나 8시 아니야 1대1 그리고 테리티 리오스 일어나면 절대 안돼요 상대가 길리인지 사람인지 아예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움직일 때 안보이는 거 보니까 길리 같은데 일단 5초 야 안 움직이는데 어딨어 이 새끼 없는데 야 없어 없다고 핵인 거 같은데 리플 한번 보자 쉘터 자리가 아닌데 저기 자리가 쉘터가 아닐 텐데 뭐야 저기 없는데 저기 없어 저기 없다고 생존 3명일 때부터 얘랑 나랑만 대체하고 있는데 나밖에 안 남아있어 플레이어 업록이 뭐야 생존이 2명인데 내 근처에 나밖에 없어 이게 뭐야 나 혼자 뻘찟하고 있었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1대1이며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 오 뭐야 아 이런 0킬 0딜 이동거리 200미터 50미터 100미터 50미터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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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1등이야 얘 1등이야 1등 게임 한 판도 안하고 1등 했는데 한 번 수업을 1등이 저런 애가 1등이야 다oby는 동안에 나올 수 있고 아래 빠르게 우omas아 준비한 사이부 다 2 5